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독터 요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고 계시죠? 요즘 유튜브에는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 많은데요. 가끔가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나만 불편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해지면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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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는 뭐뭐만 또는 뭐뭐뿐이라는 뜻이죠. 나만 그런 거야? 나만 그래?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 부분은요. 미루가 보다 라는 동사예요. 원래 문장은 직역을 하면 보고 있을 수 없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일본인들은 회화에서는 조금 변화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는 뭐 물어볼 때 많이 붙여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뭐야 나만 불편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같이 연습해 볼게요. 제가 조금 더 볼까요? 내가 볼까요? 내가 볼까요? 내가 볼까요? 오늘의 아침은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私だけ?見てらんないの。